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앞질러 가려 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도록 하라. 60년생, 무리한 투자로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라. 72년생, 나이 들어 응시한 시험에 합격하는 경사가 있다. 84년생, 시야를 넓게 가지고 천천히 단계를 거쳐 올라가도록 해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힘써 노력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라. 61년생, 오늘 하루는 말조심과 구설수를 조심해라. 73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으리라. 85년생, 그동안의 마음고생으로 몸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승승장구하게 된다. 62년생, 목적하는 것이 있다면 뜻대로 밀고 나가라. 74년생,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있다. 86년생,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거의 함께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반드시 소원이 성취되니 여태껏 기도드린 보람이 있겠다. 63년생,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게 된다. 75년생,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이 빠르게 진척이 있다. 87년생, 주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명예가 올라간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여유를 가지고 수양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64년생,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76년생, 눈앞에 이익을 생각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88년생, 자꾸 선택을 다시 하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면 얻을 것이다. 65년생, 가지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성공하리라. 77년생, 많이 지쳐 있으니 일단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89년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면 끝내는 이루게 되리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라. 66년생, 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행 도중 이성을 만나게 된다. 78년생,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90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즐거워진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이익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되니 소원을 이루기 어렵겠다. 67년생, 생각 못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마음의 안정을 취해라. 79년생, 남과 다투지 마라. 91년생, 남의 물건을 탐낸다면 망신을 당하리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웃을 일도 있겠지만 곧 슬픈 일로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68년생, 사업의 실적이 늘어나질 않아 우울하겠다. 80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다. 92년생, 나가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집안에 있는 게 좋겠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독선에 빠질 수도 있으리라. 69년생, 서쪽으로 가면 길하다. 81년생, 길 밖으로 나가지 마라. 93년생, 마음이 작고 담이 크니 항상 안정되게 행동한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면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 70년생, 어느 것도 지금은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82년생, 병이 들면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 되니 주의하라. 94년생, 지금 시기가 좋지 않으니 여행은 떠나지 마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질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71년생, 전업이나 개업은 유혹을 이겨야 가능하다. 83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95년생, 꼭 시비를 가려야 한다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75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 oversized for space First Lifestyle. ική